인정할게 거의 딱 좋네 몇시까지였지? 4시 50분? 끝까지 달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곡으로 첫 곡으로 이 분위기랑 되게 어울릴 수 있는 에이핑크 분들의 라는 곡을 보여드릴건데요 끝나면 박수와 한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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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저희 다섯 명 어제 친구들이, 시간 되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신곡을 엄청 열심히 준비했어요. 참고로 저는, 아 본인은 바빠다? 아니, 아니, 아니. 나는 못했고 친구들이 그 요즘에 핫한 친구분들. 아이 렛? 아이 렛? 렛? 마갈렛도 아니고 아이 렛. 아무튼 상큼한 노래로 친구들이 준비했으니까 아마 어제 좀 급하게 준비해서 약간 조금 요래요래 서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 최선을 다하는 레이디비니까 믿고 봐주세요. 연습 영상. 올려줄 때 거기 연습 영상이라고 한 번 붙여주면 정말 정말 감사했습니다. 자, 연습하러 한 번 나갈까? 좋았다. 잘한다. at&t at&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